안녕하십니까 몽키 데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디몽키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저희 대구 지도자분들이 시즌2를 촬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이 계시죠? 네 세뱅오픈때는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정상문고시는 그때 부상으로 아쉽게 참석을 못했었는데 오늘 부상이 회복되서 멋진 기량을 선보해 주실거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분은 구미에서 공수했습니다 용병 선수 출신이죠? 구미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 한 번씩 아르바이트 레슨도 하고 계시고 훌륭한 허나문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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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구미에서 왔습니다 소개는 이따가 공치면서 공치때는 바로 공치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되죠 저보다 1년선배고 1년선배고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친해서 가까이 구미에 있으면서 저랑 교류도 많이 하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좋은 기량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네 한 명 더 저희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영남 중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후배입니다 우리 이상윤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데리몬키님하고 레드몬키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했는 사이인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레드몬키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오늘 제가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청자들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계시는 근무지 한번 공부하셔야죠 지금 대구 축전동에 사랑무화통증의학과 기획실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더라 그러죠 일단 아시죠? 사랑무화통증의학은 저희 또 대한대구 테니스협회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통증의학 아프실 때 꼭 골로 가셔야 됩니다 UFC 선수 또 채도 선수도 또 후원을 하고 있고 우리 테니스 선수들 또 국가대표 또 장수정 선수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 아주 테니스에 빠지기에 아주 그냥 뭐 든든한 후원자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테니스장은 여러분들 기존에 아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바로 월배 대곡 월배 테니스장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시즌2 대낮 오픈이죠 네 이 명칭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죠 대낮 하니까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조금 더 재밌는 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럼 시간적으로 또 올려보세요 아이디어 좋으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 오픈 뭐 이런 건 대낮 오픈 토요 오픈이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토요 오픈 그래도 새벽 오픈 했으니까 대낮 시즌 아 맞아요 거기에 따라간다고 시즌2니까 우리 제일 끝에서 또 소개를 해야죠 네 바로 제일 끝에 우리 또 제일 여기서 오늘 막내인데 네 우리 김동완 선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경산에 있는 김동완 코치입니다 어느 테니스장인지 얘기해 줘야죠 아 예 백천실레 테니스장을 맡고 있는 김동완 코치입니다 지금 레슨장이 너무 많아서 안 오길 원하는거죠 신미레슨장이 아니 얼굴이 어제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벌걱게 달아오르셨는데요 하하하하 긴장한 보자 색깔은 얼굴 색깔 딱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버셔드 테니스장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정상문 코치입니다 아 아니 저번에 한번 우리 새벽 오픈 때 출전을 못 하셨는데 정말 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중교성국에서만 계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테니스 치는 것도 재밌지만 옆에서 뭐 얘기만 하고 노는 것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정상문 코치는 잘 놉니다 노는 것도 좋아하죠 노는 것도 좋아하죠 저녁도 잘 놀고 테니스에서 노는 거 아주 좋아하죠 네 오늘 목표가 있다면 오늘 우승을 목표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 그 편 팀은 무조건 가위밝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뭐 작은 바램이면 작은 바램이라면 어 레드몬키님과만 아니라면 충분히 우승을 겨냥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는 왠가 오늘 둘 다 또 준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저번에 새벽 오픈을 지켜보면서 분석해 본 결과 이번 공약이죠 네 토요 오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때와 오늘 또 달라질 거에요 네 혹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블루몽키 우리 막내 몽키는 우리 그 고향에 결혼식이 있어서 지금 올라오고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는 출전 불가가 되었다가 네 그렇죠 급하게 또 많은 실천을 보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보고 싶다고 해서 두 분 남겨주셨어요? 네 엄청 많은거죠 두 분이 엄청 많은거죠 네 댓글 20개 중에 2개는 엄청 많은거죠 20%를 아 10%를 차지하는 지금 개인 헬기를 띄었다 소방헬기 타고 온다 헬기 타고 온다 헬기 타고 오를 중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헬기 소리 들리면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저희 또 새벽 오픈에 이어 대단 오픈도 우리 또 대단 테니스 옆에 룰로 또 엄격하게 또 심판을 봐주실 혹시 바뀌진 않으셨죠 저희 아버지 왜 바뀝니까 아니 그때 아직 제 아버지 바꾸면 도적파하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날 오셨다가 임무수행을 안하시고 중간에 나가셨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또 우리 한 번 아버지 세리몽키님의 성격이 호낙 깐깐해서 혹시나 또 또 아버지가 아들 고적파는 일이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고적파는 일이 없죠 네 그럼 소개해야죠 저희 국제심판님 네 빨리 와주십시오 박수 안녕하세요 우리 국제심판님도 인사 한 말씀 드릴 아버님 저번처럼 마이크 그려 들으시면 안됩니다 문정기 문정기 네 안녕하세요 한 5개월쯤 되었겠죠 네 5개월 만에 이렇게 또 다시 이거 대낮 오픈인지 뭐 낮에 오픈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다고 해서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버님도 테니스 즐기신지 오래되셨죠 네 한 25년쯤 되갑니다 아 상당한 그룹자신데요 여기 저희 월배 테니스왕이 월배 테니스왕이 월배 테니스왕이 최고 고수 랭킹 1이라고 그렇습니까 건립에 자살 납니다 동호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버님 레벨 맞는 분들끼리 근데 웬만하면 저는 아버지 테니스 치는 모습은 방송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루꾸기 때문에 호루꾸라고 하죠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동호인스러운 우리 그래도 아들이니까 뭔가 더 많이 배우지 않으셨겠네요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 제가 이제 다 떨어질 수 있습니까 다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테니스 실력은 항상 여기 월배 테니스장 오셔야만 볼 수 있어요 직접 갈락하셔야 되는구나 안됩니다 잘되네요 오늘 우리 대남법부문에 그 팀 룰이나 이런 것들 심판님 준비되셨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어 팀 룰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대한 테니스협회 룰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님이 가위바위보 말고 이번에는 추첨으로 아 추첨으로 역시 아 시즌 2도 다릅니다 예예 그러면 저희 팀을 먼저 네 어 준비를 하고 바로 시합을 하는 걸로 하죠 네 이번 그 시즌 2도 결승점만 풀 영상으로 나가고 예 예선자는 하이라이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게 수준이 또 높아서 파트너만 잘 맞춘다면 수준이 높아지면 하이라이트도 정말 진기명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쇼맨십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게임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가자 갑시다 출발 자 드디어 이제 추첨을 합니다 긴장이 되는 시간 추첨은 전부 다 저하고 안 할라 그래요 추첨은 우리 일차적으로 세명을 뽑았어요 세명을 우리 최원호 우리 레드몽키 레드몽키님하고 우리 허나 문 정상문 선수가 요 세개를 우리 블루몽키 대드몽키 김동완 선수거든요 이름이 있어요 세명이 뽑는 사람이요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요 제가 던지면 싸워야돼요 던지면 싸워서 먼저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양보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막내가 먼저 하죠 이 세분중에 막내가 제일 막내가 누구니까 아니 김동완 씨 김동완은 막내로 했으니까 아니 아니 김동완 여기 세명이 김동완 이승민 박 우리 세명이 하면 되네요 제가 제일 막내가 뽑으시면 여기서 이제 먼저 뽑아주십시오 막내가 우승하려면 잘 뽑아야 됩니다 일단 뽑고 발표하지 마세요 김동완 펴보지 마십시오 펴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부터 볼까요 보는거는 네네 이름이 적혀있습니까 아니 제일 뒤에 보세요 깜짝 어 데디몽기 혜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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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내가 이 인사를 또 쓸 줄 알았어요 아니그러니까 순둥이 진짜 좋아요 어차피 또 한번 연습을 해야되요 이제 재워볼까요 인집 끝나고 해설 함 빨리 펴세요 진동! 아 블루봉킥 아 블루봉킥 아 블루봉킥 아쉬운 부분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네요 일단 조합이 레몽 대몽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조합 쌍조합이 딱 조합 우리 김두원 선수 오늘 우승 자신있습니까? 아아 목소리 힘좀 더 줘야죠 자신있습니다 1번 3번조 오전하고 왔어 병원은 오줌만 하고 봉친이 잘고 열심히 왔는데 후보네 오니까 누군가가 다리가 부러지면 실전 가능하니까 항상 대기 봉지 막상 난다 어 지방사 오전하고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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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 빨리 와 여기 앉아가지고 터뜨려 돈 이거지? 나먹으라고 따라준 거야? 터뜨려 터뜨려 많이 먹어? 안녕 터뜨려 터뜨려 안쓰라 해도 되겠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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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터뜨려 터뜨려 먹는거 소리 무서워 ASMR 맞나 오 오 와 오 오 날씨를 해 그래야 내가 이걸 정확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심판이 네 아하 무슨 말리입니까? 깨발리 아웃 방금꺼 정말 깨발리 서리 포리 터뜨려 나이스 나이스 브레이크 성공 어 굿샷 너무 허술한데 말 많이 지금 대디 에릭스 흐이모? 아 레드 대디 퍼스트 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몽키 패밀리 아 하 그런가요? 대디 멍키님의 서블러 음 아 와 와 레드 포 훌륭합니다 와 레드몽키의 포치 와 따개비처럼 네트에 바짝 붙어가지고 와 죽입니다 와 라이스 서브 음 레드 앤 데디 투게임스 툴 러버 어 발음 거의 미국 본토 발음 아닙니까? 와 와 와 굉장하십니다 와 캘리포니아 출신 아닙니까?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오 아 아 아 아 오 2. 2. 2. 2. 2. 2. 3. 4. 5. 5. 5. 5. 5. 6. 6. 6. 6. 7. 7. 정신 좀 챙기시죠? 레드몬키님의 주특기 중의 한 개가 서비스인데요 서버가 그렇게 좋습니까? 첫 서비스가 딱딱 꽂히는 날에는 레드몬키는 서비스가 참 좋아요 옛날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포엔드 라이징볼과 서비스 최저툴 어 딜러 호사버 호사버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실 생각입니까? 그냥 맞대로 치는 부분이죠 와 나이스 몇 대 몇이죠? 3,2 1,2 1,2,1 멋진 드롭 빨리죠 제가 몇일전에 구독했었는데 좋은 일이 많더라구요 데드몬키님은 예전부터 연구하는 테니스를 중이셨는데요 지금 우수한 실력으로 이어지는데 큰 여전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테니스 닫고 열어라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테니스도 공부거든요 저도 학창시갈때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상당히 선배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했는데 아 나 뜨거워 굉장히 편점이 많은 선배님이십니다 김동완 선수 아 나이스 나이스 앵글발리였습니다 블루먼키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아이쿠 아아 저것은 바닥습니다 바닥을 라켓으로 때려버리네요 아아 나이스 나이스 산수위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대리문키 으이쿠 둘 오오 둘 자 전천히 준비었습니다 들어가야죠 오오 하하 오 하하 정상문 선수의 나이스 플레이 자 뛰었을때 노헤드죠 노헤드 잘 미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레드몬키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좋고 무릎이 약간 좋다고 하셨는데 노헤드의 백 선택입니다 백 이때 조금 더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아이고 서브 좋았구요 아이쿠 게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도 100%죠 또 들어갔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야지 이제 정상문 선수 들어갔습니다 아하 하하 들어갔죠 하하 여유를 놓치지 않네요 노치지 않네요 정상문 선수 아 로브가 짧았습니다 아우 아 내일 가서 한번 좋은 정보 많습니다 좋은 정보 많습니다 아 게임 서브 게임 시켜야됩니다 네 어이쿠 어 팀틀러 아 서비스 아닙니까 아 따로 서브 연습을 하시는지 하하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나이스 아 저게 쉬운 반려가 아닌데 네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신감은 자 로브 괜찮았고 하하 아 아 아 저게 또 게임의 일부분입니다 네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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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샵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와 와 오늘 블루몽키 관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몽키님 백엔드 관리의 장점이 있네요 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집안 행사하고 나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브랙 결승에서는 5대5 똑같이 아 정상적인 6대6 타이브랙 네 분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오 차수 없이 좋았고요 아 아 아 아 레드몽키가 포인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예 맞게 아마 저건 정말 받기 어려운 셔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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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매치 포인트 아 좋갑니다 독하고 한마디 날씨도 좋고 네 파트너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오우 오우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매치고 있습니다 재디몽키와 자 그럼요 남자랑도 폴? 정직하네요 한번 더 부어줄까요?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폐가루가 찌질 않았습니다 공이 빠르니까 다시 아하 동작이 한번 들어갑니다 레드몽키가 서비스하여 확률은 확실히 좋습니다 폴 마무리 지어야 되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첫번째 게임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5대5 탈브릭에서 7대3으로 레드&데드몽키가 1승을 챙겼습니다 둥둥 자 테니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선 두번째 게임이죠 로저 페이더러의 백하이발리죠 로저 페이더러 저건 하이발리편을 본 것 같은데요 정상문 선수와 블루몽키 선수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빠져있죠 여기서 정상문 블루몽키 조가 이기면 김동완 허나문조가 저희가 또 세번째 게임을 가지게 되죠 ㅎㅎ 정상문 조용히 고맙습니다 탈브릭 두꺼워요. 두꺼워요. 탁! 튕기하잖아요. 내렸다가 올릴 때 탁 쳐주는 그 튕김이 없으면 서버가 저렇게 유력적으로 나오지 않죠. 저게 사실 배가 다 근육입니다. 거북이 등급이 같은. 시합 나가면 서버 잘 안하죠. 그죠. 서버 맞더라고요. 굿! 서트홀! 또 아임마 먹네. 완전히 마. 서트홀! 중앙선수는 첫 서버를 리턴을 받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넣고 그냥. 양껏 넣죠 양껏. 지금 두 번 연속으로 공이 날아가고 있죠. 연속 두 개죠 지금. 뒤로. 지금. 블루몽기랑 저. 정상무 선수는 뒤로 치는 연습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 죽였죠. 남은 선수는 이제 한 번 친거 같은데요. 아아악.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상대로 보면서 게임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돼지 먹자 그런 관리에서 실수가 나오는데 처음 봤었는데《 τηienjaまで 》 knocking 김남성 손rang 지금 Q. All is play by s&t 몇 종류나 이제 나왔어요 나왔어요 몇 장면 나왔죠 이거는 원래 지금 우리 ㅂ성윤 선수가 게임할 때 항상 나오는 샷인데 이야 여기서 또 들을 하나 보여줍니다 손흥근 선수가 분량을 생각해서 한 번 또 만들어 주네요 생각이 깊은 선수에요 왼쪽으로 아 브레이크 성공을 하죠 괜찮아요 또 정상선수랑 블루먼트가 지겠는데요 브레이크 잔세는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또 남은 선수로 성공을 하죠 굉장히 좋죠 오 꼴졌어요 던크스매쉬 어 좋아요 좋아요 네 형 좋아요 오 날씨다 이거 어.. 이건 뭐 너무 강해요 심판님 아까 가셨는데 이때까지 계시다가 손가락 쏘셨죠? 사 갖고 오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사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심판님 손금은 좀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뭐 어디 시력팀 감독님 같으시네요 준비가 딱 된거죠 저거는 믿으세요 저 덩치에도 대단한 점프입니다 스페인 러브를 벌리죠 스페인 러브를 벌리죠 스페인 러브를 벌리죠 이야 아 아 새우죠 새우 이렇게 해서 자 또 타이브레임입니다 결국 또 타이브레임을 가는거죠 연출된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100% 리허입니다 진짜로 100% 리허입니다 아하 체인지 체인지 코드 체인지입니다 상대 bond 호루 체인지 호다 체인지죠 우와 예 주개통이 많나요 하늘이 또 도와줍니다 아하 메치 6대3 메치 서브 아 일어서서 또 다음 게임을 해서 중지를 하면서 다음 게임에 대한 각오 한마디 다음 게임에 대해 드려보겠습니다 아우 두 개를 다 맞을 뻔했지 6대 4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끝까지 해야 돼 6권 됐어요 정면숭구 정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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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번에 아주 유익한 샷을 2샷을 연속적으로 멋집니다 5대 6 들어왔습니다. 내려요. 정상훈 선수. 수고한 대답습니다. 정상훈 선수. 로몬트도. 6대 0. 정상훈 선수 들어왔는데 왔어요. 6대 0.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잘 나왔습니다. 취소를 요청했던 레슨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6대 0. 다 잡았다고 놓쳤어. 6대 6.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컬스트 넣어주는게 아주 좋죠. 좋죠. 거꾸로 매칩니다. 다시 거꾸로 매치. 거꾸로 매치. 손 막힙니다. 손에 땀이 나. 손에 땀이 나. 손 막힙니다. 이번에는 정상훈 선수가 굉장히 공략을 잘했죠. 이번에는 긴장한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넣는 서브가 굉장히 좋은거죠. 손에 땀이 나. 아.. 확률이 세컨스 서브스로 스크로 되는 순간. 2세인 선수. 머리가 확짜밀습니다. 아! 아! 포기.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초봇대 모습에 대기 울립니다. 이야..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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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웠다 큰 경기를 해내고 왔습니다 에서 마지막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빵이랑 빵이랑 이사명 선수가 다 먹었네 찌끄리기밖에 없네 두개 먹었습니다 아까 두개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박식 챙기네 일단은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김동완 선수의 스터디스로 시작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첫 풀부터 멋진 프레이를 보이는 양 선수들 김동완 선수가 트윈드를 정말 잘 칩니다 김동완 선수의 멋진 트윈드 멋진 트윈드 앵글샷 잡는 데 힘들었습니다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동완 선수의 멋진 포칭을 보이는 오늘 춥다고 했는데 날씨가 따뜻한데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봄 날씨입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 아구요 아 아 아 고소합니다 오십니다 요거는 밥을 마시더라고요 별명이 그저부터 별명을 지워줬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렇더라구요 네 예전부터 다운드라인과 그 아홉 과유불급이라고 싸우고 좋았구요 둘 죽여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몸이 근절하긴 한데 다음에 좋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균 선수의 장점 한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공이 와도 다 받아 넘기는 벽지기 같은 선수죠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백엔드 앵글샷 아.. 각도 깊은 서비스 에드머키님은 미안하다 저도 좋은 팀워크입니다 아 책발도 좋았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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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력 있는 발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막 농담을 못하겠는데 그냥 결승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에 따라서 결승전 팀이 준비되겠습니다 갈수록 싸움인데요 자 좋습니다 로브 둘 아이고 오우 스네이크 스매싱 자 다시 엘리엘 계속 빼고 아아 아아 서비스보다 강한 리턴 오우 오우 자 살렸습니다 아아 아아 자 싸인 싸인 들어갔습니다 작전 아 살짝 벗어났죠 아 아 8 오리였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드드밍옥땡님이 따블을 주문했던건 아니었던데 작전이 따블 이었을까요 이번엔 작전 없이 갑니다. 작전이 부담이 되었나요? 중요한 포인트 잡아내는 원키페베리지 포스터에서 따고 노예드에서 따는 거 맞습니다. 김종환 선수 백엔드 스트로크가 참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포인트로 따오게 하죠. 자, 김종환 포인트 첫 포인트. 고길 사람 아십니까? 아, 벗어납니다. 네, 이제 결승전 남았습니다. 결승전 남았습니다. 결승전. 앞으로 5분 뒤에 결승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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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도로를 시작하는 대리목힘. 매너가 상당히 좋죠?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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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상두형 프로 자 아하 멋진 드롭 관리를 공공시키면 거의 멈춰있네요 에이 자 하나 둘 늘렸습니다 자 쇼트발리 게임이죠 아하 레드몬키의 관리실수 저는 관리를 하고 빨리 네트에 붙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게 중요하죠 너무 진지한가요 하하 뒤로 물러날수록 신문사입니다 뒤로 물러날수록 패배에 가까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드러운 첫번째 관리 부드러운 첫번째 관리 부드러운 첫번째 관리 정상훈 선수 정상훈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정상훈 선수 정상훈 선수 정상훈 선수 어 하 아hhh 오 poder 정상훈 선수 상대방의 퍼를질 있는 멋진 발리 aires 한 발 전진하면서 쑥 발리를... 꽂아줍니다 아하! 준비할 선물을 주지 않는 박주요 선수 자리를 빨리 잡았어야 됐네 빨리 줬고 어... 어이없는 슈스 많이 벗어났습니다 많이 벗어났죠 중계진 맞을 뻔했습니다 레드몽키니 어이없는 실수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엉덩이가 빠졌죠 레드몽키니는 스트록 칠 때 약간 엉덩이가 자주 빠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겠죠 엉덩이를 빼라 엉덩이가 많이 빠지는 습관이 자주 보입니다 지금부터 자주 보일거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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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알카로운 발리를 보여준다 오호... 오랜만에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딱 4필트입니다 나오기 힘든 샷인데 아냐하냐하냐 오.. 위 가는배로 몽키 패밀리 서브게임 잡으면 확실히 승기를 잡자 무리하게 짧게 안 놔도 하나 하나씩 슬로프샷을 넣고 있습니다 ATP투어 영상에서 나올거 봐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발리플레이인데요 굉장한 발리입니다 아하 가로지르는 정상무 선수의 굉장합니다 강력한 서비스를 보여주었죠 드디어 로브 넘어갔습니다 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쳐야되나 가렝이를 쳐야되나 돌아서 쳐야되나 가렝이를 쳐야되나 가렝이 샷도 전문영화 있지 않습니까? 전문영화 전문영화가 뭐죠? 뭡니까 가렝이 샷 수리밖에 못 배워가지고 3대0 리드를 가져가는 모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두개정도 괜찮습니다 우리 첫 게임이 잠시 샷 잠시 샷 잠시 샷 게임도 루즈할 틈도 보지 아하 하자 버스 났습니다 어우 팔렸고 아 주로 빨리 잘 나왔는데 레드몽키가 잘 뛰어왔습니다 잘 뛰어왔습니다 예트가 뛴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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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유를 부르쳐죠 블루몽키가 블루몽키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루몽키는 생각보다 빠른데요 블루몽키는 생각보다 빠른데요 블루몽키는 전보다 놓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 사버렸습니다 아 아 아 벗어납니다 너무 사각체를 받지 않나 저는 이쪽에서 그 대리몽키님의 리턴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지금 앞에 프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턴 에라가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다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리턴 에라가 지금 그렇다고 쉽게 주냐 그것도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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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리턴 디펜스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심렴의 프레이를 보여주고 파이팅 해야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서브죠 플로몽케 나이스 서브 리턴을 칭찬을 했더니 어김없이 나오는 에라 저 공을 받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비스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연기기기 급급한 리턴이 나올 수 밖에 없더라구요 아 아 호치 효효하듯이 이야 가장 한 마리 같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상훈아 하 하 하 상태로 인정해주는 따봉을 날리네요 하 하 가감한 포칭 리턴 좋아하는데 빠져가는 불씨를 살려봅니다 아 두 선수가 라켓이 맞닿으면서 서로 저런 경우에는 그 마이라고 해주면 맞습니다 홀을 빨리 해주면 파탕으로 한 명이 양보를 하거든요 네 네 서로 안 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아 아 아 날카로운 서브 네 명품 서브죠 명품 여러가지 구질을 섞어가면서 서비스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넣어요 네 맞습니다 서브를 보면 음 자 와 저런 서브가 들어갔을 때 파탕은 굉장히 편안하죠 맞습니다 예 다리만 시키고 있다가 오는 공 한발 들어가면서 달리처리 앞에 저런 볼이 온다고 해갖고 끊기가 쉬운건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예 두 선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리 잡는거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자리 잡고 넣어주고 기가 막힙니다 드롭샷이 몇 개째인지 오늘 숨겨놓은 피살기를 많이 발휘하네요 좋은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감각적인 달리 대리먼키 서브를 브레이크하기가 당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게임을 하면 좋은 서버들한테는 무리하게 내가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주고 같이 시작하자 정상문 선수가 앞에 전이 플레이를 잘해요 상관에 여유가 있어요 에러가 적죠 박도 좋고 두 선수를 흔들어서 자리를 망가뜨리는 왜 또 자리니까 자리 한번 같이 하셔야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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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승 deport부가 대치있게 플레이 다뤘습니다 어허 오호 아하 이번 볼은 약간 나간 거 같은데 따로 불이 없었죠 애매했는데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 낮은 발리에 대한 대처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발리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 발밑으로 오면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상대방한테 쉽게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복잡하네요 머리가 상원도 상원도 선수 상대방의 발밑으로 낮게 깔아주면 거저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웰리를 해야죠 고객님도 방금 기분이 좋았는데 지시로 웃습니다 지금 스쿼아는 튀고 있지만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분위기 속에서도 역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희 예선을 보는 듯하고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예선을 웨이 죽음 아 이 게임 브레이크 한다면은 모릅니다 복사 굉장히 깊네요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무리를 안 해도 애인데 어이없는 실수를 상대방이 관리를 안 들어오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포크아이 열어볼까요? 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뭔가요? 아 조금 더 애매하게 포회를 써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달려가실 분 아우신건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 의상현 프로님도 한번 참여하셔서 저는 주고 시작합니다 의상현 프로님 싸우는 굉장하죠? 공이 나가지 않아서 아 2020년부터는 좀 더 파워풀한 플레이에 좀 중점을 둘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폰을 받았다는 선을 건너 배상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아 대단합니다 박수 칭찬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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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홍합니다 파트너 블루몽키님의 서비스 발란스 발란스가 다 무너졌죠 방금은 거의 없다 본데 발란스는 존재하지 않죠 어허 좋았습니다 어허 니스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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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펜스가 좋은 온라인 아하 계속되죠? 아하 저는 발란스가 깨졌다보면 되죠 저 굉장히 잘쳤는데 아깝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홀루 몽키님의 서브 세븐스에 자신감이 붙었나요 5-3 몽키 패밀리 리드 웃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저런 대기문팀이면 자 리턴트 왔고 발밑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아하 강약 강약 아 깨지는 소리가 나죠 방금 프레임에 맞으면서 손에 상당한 진동이 왔을건데 테니스의 일부의 주전 원인 방금 두 선수의 강약조절이 좀 이상깊습니다 담갔다가 때렸다가 재바되지 말уже 도 Signal 좋은Moof 방금 장 processor 저는 대기단 정상구 한국에 있는 그때마다 들어가네요 다 게임의 일부분 아닙니까?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보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 페이크 동작 약간 좀 페이크 동작 그렇죠 파트너도 속에는 페이크 동작 쇼맨십이 상당하네요 매치포인트 아닙니다 피팅포리 아 여기가 피입니까? 피 피는 뭐죠 피 파트 게임 짧게 드디어 데드모키님 서브게임을 뺏깁니다 우리 몬키가 공략을 상당히 잘하네요 아 데드모키님 드디어 옷을 반팔 티셔츠 입고 자 4대5입니다 서브게임 잡으면 또 갓습니다 갓타 스포 포인트 중요하죠 무리한 샷들은 잘 좋을지 잘해가지고 아 데드모키님 공략 해봅시다 우리 저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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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고맙습니다 아 리슨 좋았고 아 아 아 목판에 레드모키님이 힘을 내네요 아 궤적이 다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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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거 뭐 체인이 연결이 잘 된거죠 그렇죠 여기서 무너질 동상수 선수가 아닙니다 반팔 입고 치니까 뭐 안 되면 나네 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랑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정프로 반팔티를 입어야 됩니다 keache 아하 어어 아 역시 저는 기 저는 김 주울마음이 올라오고 주울마음이 올라오고 좀비입니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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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진작한 팀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아까 저희도 그래서 예산때 타이의 쓴 잔을 마셨죠? 타이브리에 6대3? 쓴 잔을 마셨죠? 5대1에서 6대3도 됐었죠? 트리플 매치를 잡았었는데 많은 교훈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게임이었죠 끝까지 하자 상무 코치가 대구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임 잡으면 잡투로 인정합니까 아하 블루 멍키의 어이없는 실수 블루 멍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땡금폭 지금 두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인상 돌아갔나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블루 멍키님의 모습 폴이라고 벗어났다는 한정 인정해야죠 페어플레이 아름답습니다 아와와 ct 또 sleep 굉장한 점고치 잡초같은 에이 잡초죠 잡초 요 게임 사는다면은 저는 but 집중해야됩니다 아하 첫 서브 종목했는데 대칸 잡고 빠른준비 자 자 어떻게 될까요 긴장했죠 표정보니까 빠른준비 됐습니다 잡초 우리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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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봉비 데디봉피 잡초한테 당했습니다 야 잡초 잡초같은 근성으로 자 노헤드 작전들갑니다 제가 볼때는 내가 포로 넣을테니까 준비해라 작전들어갔습니다 지금 잡초 자 지금 첫 서비스가 안들어가네요 이때는 첫 섭을 넣고 시작하는것도 괴물사부님의 한말씀이었습니다 네 잡초 아 아 아 아 아 아 블루봉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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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임샷으로 막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아 네드북호킥 굉장히 좋아하네요 문유패밀리의 우승으로 오늘 제2회 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밤이 됐네요 분명히 우리 대남 오픈 이었는데 대남 오픈으로 시작해서 저녁 오픈으로 끝나는데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거쳐서 게임을 했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다치셨어요 레드몽키랑 데드몽키가 우승하니까 전부 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반가워하진 않죠? 오늘 앞에 정상문 선수랑 블루몽키는 타이브레이드 게임을 두 게임이라 하는 바람에 결승전에서도 끝까지 따라오는데 마지막 게임 놓쳤으면 질 뻔 했죠 진짜 잡초같은 게임입니다 예승전부터 계속 뒤집고 가다가 올라왔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결승전은 끝났고요 또 그래도 이렇게 또 구미에서 또 이렇게 멀리 오신 우리 허담원 손수지 그리고 첫 게임 타이브레이드 가서 정말 대역전으로 뒤집어졌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감은 언제 하시죠? 최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봐요 네 힘들었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후배가 불러주셔서 좋은 추억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게임을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하시는 유튜버도 얼만큼 힘들게 촬영하는지도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게 뭐 3탄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불러주시면 네 오늘 사실 빅게임이 하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저 이상윤 선수와 원래 이 허나문 선수가 거의 적대적이거든요 두 분이 떨어뜨리고 게임을 하면 정말 빅게임이 나옵니다 그 영상은 다음에 저희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상윤 선수한테 마이크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상윤 선수 오늘 한 게임은 오늘 결국 못하시고 네 인터뷰만 이렇게 계속하고 중개석에서 인터뷰만 하다가 하셨는데 소감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제 밤부터 어떤 프레이를 할 수 있을까 설레임을 잘 못 드렸는데 짝이 안 맞아서 아쉽게 다음으로 이제 공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김동완 선수 또 오늘 예선전 타이브랙 이기고 있다가 그죠?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 당했죠? 5대1, 6대3으로 이기고 있었죠 성감 한번 해주시죠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다입니까? 예 오늘 아까부터 계속 준비석이 나왔고 끝나마자 계속 딴 나아가 있다고 하신 것 같더라구요 약간 눈물이 나더라구요 뒤에 가서 울고 왔습니다 산에 가서 울고 왔는데 새벽 오픈때는 준우승 했는데 이번에 아 많이 저희 몽기텅에서 사는 새벽 오픈과 대낮 오픈 수준이 높은거죠 아맞아맞아 굉장히 높은급이다 그럼 우리 또 준우승하신 정상문 선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레드몽키님하고 파트너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우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레드몽키님이 또 서브나 발리 이런 데서 절봉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잡초같은 모습을 끝까지 모였어야 되는데 아깝게 마지막에는 졌습니다 사실 정상문 선수가 앞에 있으면은 굉장히 공이 안 돼요 이상하게 옛날에 시합 날아서 한번 정상문 선수와 상대 팀으로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6대0으로 졌거든요 그 이후로 밝게 없었죠 밝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하여튼 자정이 있는데 정상문 선수가 할 때부터 저한테 계속 아 6대방 6대방 그래서 원선수한테 계속 이성상문 선수가 맞을편이 있으면 제가 계속 말렸는데 오늘은 연습 보란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블루몽키님 오늘 소감 한번 맞으시죠 오늘 제가 가족 행사 관계로 처음부터 촬영에 같이 합류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 어 다음번에는 좀 더 함께 처음부터 합류하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나 즐거운 촬영이었죠 즐거운 촬영이었고 레드몽키와 데드몽키를 이기지 못한 점이 너무 오늘 밤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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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또 3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형들과 붙으면 무조건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예 저도 더 안 질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레드몽키님 예 한마디 해주셔야죠 대드몽키님 대드몽키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 예선전 차 게임에 넘어지고 난 뒤로부터 아직도 정신이 못 자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바보는 와중에도 토요일날 시간내에 와주신 우리 후배님들하고 선배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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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침에서 재미도 있지만 저희 촬영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획한대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화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안하지 말고 끝내 말씀이죠 너무 추워요 춥긴 추워요 지금 아까 땀이 다 식은 바람에 시상식 하셔야죠 결과 말씀해 주시죠 바로 보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전기 방식으로 우승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지부리하게 다른 건 안하고 우승팀 상품은 전동 전동 차로 예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어린이용 전동차입니다 우승 레드몬키 앤드 데드몬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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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전에서 판락하시는데 데드몬키 호전에서 판락하시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심판님이 또 하나의 또 껌트를 짜주시는 거죠 제가 상품 우승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겁니까 이게 전동차입니다 자 우승 상품 저는 전기차를 타봅시다 완전 이거 잘 갑니다 진짜 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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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훈이 거예요 한 번 타보세요 그럼 타보세요 강훈이가 타고 가세요 강훈이 타고 고향으로 출발 한번 타보세요 1등상품입니다 1등상품입니다 1등상품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데드몬키의 아들이니깐 데드몬키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출발 와 이렇게 안녕 안녕 과성하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시즌2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죠 2020년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또 시즌3로 시즌3는 새벽 오픈하고 대단 오픈했으니까 야간 오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안녕 안녕 수고하십니다